그다음까로 세트 어떻게 됐어요? 오금만 드세요 아까도 오금 miten 맨날 사라지는 안경 써? 빨리 주네요 아저씨 맨쪽으로 조금만 조금만 조용히 이따 올려서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안에 한 번 막아라 이거 미끄러 갔네 이거 뭐예요? 아 그거 컨셉이에요 아 일단 확인 좀 해볼게요 조감독 네 배우 어디 갔어? 아 배우 내가 지금 전화 해보겠습니다 편하게 편하게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바로 짤고 있어? 별아 고생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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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